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여러분은 별권수사라는 말을 한두 번씩 들어보셨죠? 사전상의 의미로는 특정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해당 혐의하고는 상관도 없는 사안을 조사해가지고 수집된 증거나 정황 등을 이용해가지고 원래 목적의 피의자의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수사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써 사실상 그동안 별권수사에 대해서는 먼지터리 수사라고 엄청나게 비난을 했었고 과거 검찰 조직이 해왔었던 가장 잘못된 그런 행동 중에 하나로 지적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신뢰하는 김봉현 관련해가지고 김봉현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검찰이 별권수사를 했다라고 맹비판을 했었으며 추미애가 했던 말을 잠깐 살펴보면 김봉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죄수를 검사실로 불러가지고 회유와 압박으로 별권수사를 만들어내고 수사 상황을 언론에 유출해가지고 피의자실을 공표해서 재판을 받기도 전에 유죄를 만들어 온 것이 부당한 수사 관행이었다면 대검은 이것을 인정하고 반성하라라고 엄청나게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만 검색을 해보더라도 이번 정권에서 검찰의 그 별권수사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하고 있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감찰이라든가 수사가 정말로 전형적인 별권수사, 별권감찰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이와 같은 지적을 한 사람은 삼성그룹의 불법 승계 의혹 수사라든가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 수사 등에 참여했었던 이복현 대전지검의 형사3 부장으로서 지금 추미애가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 감찰에 대해서 이거는 명백한 불법 별권이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본 소식 드러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복현 부장검사는 여태까지 지적이 많이 나온 것처럼 현재 추미애 법무부가 발표하고 있는 감찰 사유에는 장관께서 최초에 지시한 소위 합동감찰 대상이 아닌 내용이 잔뜩 포함이 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고 그놈의 합동감찰은 주대계는 일명 라임 사건 수사에 관련했는데 막상 거창하게 발표한 것을 보니 위에 최초 의혹 제기 사안에 관해서는 내용이 빠져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엉뚱하게도 이 검찰 국장이라는 자가 자신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를 할 때 취득한 정보를 유용해가지고 별권으로 휘어 감아서 소위 판사 사찰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뻥 터뜨리고 총장을 직무 정지를 시켰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이거는 완전히 별권이며 법률가로서 적법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이 있다면 감찰 절차하고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복현 부장검사가 이야기하는 검찰 국장이라는 사람은 심재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정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법 사찰을 했다라는 이 내용은 지금은 문제를 삼고 있지만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해당 자료를 받아 봤을 때 당시 그 반부패부장이었던 추미애의 측근을 분류가 되는 심재철도 해당 자료를 같이 받아 봤었고 그 당시에는 문제를 전혀 삼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가지고 지금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심재철도 이걸 같이 받아 봤는데 윤석열 총장한테만 지금 불법 사찰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재철한테는 지금 아무런 책임도 묻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 아니 심재철 당신도 그때 당시에 같이 받아 봤는데 왜 그때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게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 당시에 가만히 있지 않았고 대노했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짜 어이없는 괴변이라는 비아냥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네 아무튼 꼬라지가 마치 그 채널A 사건 그 독직폭행 사건이랑 완전히 비슷합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검언주체 사건에 관련이 되어 있다는 의혹만으로 이제 직무를 배제시켜버리고 정진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편이니까 이 독직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되더라도 아직까지도 직무 배제가 되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이 판사 불법 사찰 이슈도 마찬가지로 심재철도 받아 봤고 윤석열 총장도 같이 받아 본 것인데 지금 심재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만 이거를 지금 불법 사찰로 엮어가지고 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아무튼 뭐 이복현 부장검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딱 지목을 해가지고 법무부와 대검을 분리하고 총장을 통해서만 개별 사건을 지휘할 수 있도록 입법자가 제도를 설계한 이유는 정치인인 장관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반부패부 재직 당시에 지득한 일선 사건 등 관련 정보를 통으로 들고 과천으로 투항한 것이니까 대충 공무상 비밀 누설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으며 이 얘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심재철이 과거에 윤석열 총장하고 같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문건을 받아 봤던 사건을 심재철이 소스로 만들어가지고 추미애한테 정보를 줬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거 불법 사찰로 엮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갖다가 뭔가 좀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미애한테 당시에 있었던 그 사건을 알려줘가지고 말 그대로 해당 사건을 사건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도 추미애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심재철이 과거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을 보좌를 하면서 수집한 정보를 법무부 과천청사에 있는 이 추미애에게 상납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 불법 사찰 의혹을 내 어거지로 만들어서 지금 조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거의 중론이죠. 아무튼 뭐 이복현 부장검사는 자신은 윤석열 총장을 감싸할 생각은 없다면서 불법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고 그냥 제 자신이 동일한 감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치가 떨려가지고 이 글을 쓴 것이라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출처를 모르니 투서 하나로 감찰 절차를 개시한 뒤에 다른 혐의로 감찰에 회부하는 손봐주기 감찰이 앞으로 언제든 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또 이 부장검사는 25일 날 대검 감찰부에 수사정책정보관실 압수수색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별건 수사의 조짐이 농후해 보인다라고 지적을 했으며 한마디로 일단 법원에서 영장을 끊어가지고 사무실을 턴 다음에 이거저거 다 뒤져가지고 더 불법을 찾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법무부 참모들은 바보 천치인지 어떻게 장관에게 불법 별건 수사를 하라고 시켰다라는 것을 자백하라고 조언할 수가 있는가 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리고 또한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대검 감찰본부가 압수수색 수사 상황을 법무부에 보고한 것이나 법무부에서 언론에 알린 것이 불법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는 형제 번호를 달구하는 수사 작용이므로 기본적으로 법무부에 수사 상황을 보고한 것 자체가 불법 여지가 크며 법무부의 발표도 특정 피의자와 관련해가지고 특정 장소를 압수수색해서 특정한 증거를 취득하려는 수사 상황에 관한 것으로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뭐 이런 지적은 여태까지 계속 나오고 있죠. 지들편 관련해가지고는 어떠한 사실도 밖으로 유출이 되면 안되고 어떠한 사실도 언론에 나오면은 전부 다 피의사실 공표라느니 그 소스를 내보낸 사람 찾아가지고 줘줘야 된다르니 아주 난리를 치면서 추미애는 정말로 입만 열면은 수사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있고 피의사실 공표를 아예 대놓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집권 세력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며 정말로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야당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추미애가 대놓고 자기들이 만든 법을 그대로 다 완전히 유린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전혀 지금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현 정권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여러가지 법이라든가 규칙들은 기본 전제가 본인들은 제외라는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뭐 지금 추미애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이번 정권의 특징으로서 자신들의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그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는 식이고 그 과정에서 아무리 법과 절차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이 나오더라도 전혀 개선할 생각이 없는데 지금 이벅현 부장검사가 말하고 있는 대로 지금 현 정권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정말로 국민들이 이거는 검찰하고 윤석열 총장의 일이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가만히 있는다면은 다음 차례는 정말로 국민들 차례가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